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 선거가 되면 안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라던가 여당 진영은 앞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 때 많은 네티즌들이 이재명이 네거티브를 안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안한다는 줄 알더라 라는 이런 비아냥을 쏟아내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재명 후보의 말은 말뿐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국민들의 예상이 맞았고 여권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 이후에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거나 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막 던지는 수준으로 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최근에 나왔던 네거티브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최민희 의원의 김건희씨의 신딸 의혹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딸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 한마디로 김건희씨의 무속 논란에다가 불을 더 붙이려는 행보인데요. 최민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살펴보면 최민희는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현재 논란이 있는 건진법사의 건자하고 건의의 건자가 일치한다라는 보도로 봤다면서 그런데 이름을 명신해서 건의로 바꾸는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게 건진법사가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건진법사의 건자하고 김건희의 건자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아니냐. 건진법사도 무속하고 논란이 있는 사람이고 김건희 역시도 무속하고 논란이 있는데 둘이 중간에 글자가 똑같은 거 보니까 이거 뭐가 있다 뭐 이따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는 요새 초등학생들도 안 하죠. 정말로 유치하게 짝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민희의 주장을 보면 혹시라도 자기가 이야기한 것에 뭔가 태클이 걸릴까봐 자기 주장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을 돌리면서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전형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걸 피해가려고 이런 식의 지금 워딩을 쓰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민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문재인이 최민희 전 의원을 사면복권을 해주긴 했지만은 그 전에 이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처벌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출마 금지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아무튼 뭐 최민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재인이 사면복권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말을 막 던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례도 있고 하니까 입조심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걸 보고 있으니까 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그 국회의원이었다는 것도 존나 어이가 없고 또 이런 얘기를 자기의 뭐 개인 방송이라든가 자기 일기장에다가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어요. 사회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방송의 질 유지를 위해서라도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면은 죽빵이라도 갈겨가지고 좀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같은 편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수준 이하다. 아무튼 뭐 최민희의 이와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아 진짜 수준 이하다.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럼 김건희하고 이건희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는 지적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문재인하고 이재명도 제 자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재명도 문재인의 아들입니까? 라는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최민희 의원이 생계형 정치인이라서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정말로 보고 있으면은 적어도 좀 상식에 맞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편 여권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네 왜 도대체 이런 식의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권 진영에서는 우리가 하는 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 측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샤머니스트 레이디가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대한예술 장로교 소속의 목회자들까지 나서가지고 미신에 기대는 정치 지도자에게 국사를 맡길 수 없다라는 반대 성명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김건희 씨 관련해서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국회와 언론은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사실 확인해 의무를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야당 측에서 이것을 네거티브 공세라고 하면서 역공세 펴는 일은 없어야 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혹 제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윤호중의 말이 맞다라고 치면 본인들 진영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면 안되겠죠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급되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조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가 나온 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언론이라든가 국회에서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으니 국민의힘 측에서도 검증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해도 될 것이며 그 외에도 대장동이라든가 여러가지 스캔들이라든가 하도 검증할 게 많아가지고 뭐부터 검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여권 진영에서는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네거티브의 니은자도 꺼내면 안될 것입니다 본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통령 후보 본인이기 때문에 영부인 후보보다도 더욱더 검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앞으로 언론이라든가 야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검증과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권 진영에서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들이대면서 네거티브를 하는가 봤더니만은 여태까지 여론조사 추이가 여권 진영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했을 때 특히나 무송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세로 가는 이런 내부 분석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무송 논란을 꺼내가지고 김건희 씨를 라스푸진이라든가 고려 때 신돈이라든가 최순실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쪽으로 자극을 해서 지지율을 견인시키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보수적인 기독교층 그리고 중도층에서 김건희 씨의 무송 논란과 같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은 영부인 후보에 대한 회의감을 자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권 진영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과유불급이라고 지금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은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카더라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은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론의 향방을 돌리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권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검증을 너무 김건희 씨에게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영부인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검증을 집중을 해야지 너무 주변에다가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까봐 우려스럽다라는 이런 얘기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목소리에 사실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워낙 지금 김건희 때리기에 열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갈까 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당 지정에서는 열심히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김건희를 가지고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당의 그 선대위원조차도 MBC 스트레이트 방송 후에 오히려 이게 김건희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황당하다 지금 이 여론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최민이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야당 도우미 의원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씨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선대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 다름이 없으며 계속해서 이런 식의 선거 운동을 하다가는 차기 대선은 보궐선거 시즌2가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